아프고 힘들고 없는 세계에 가고 싶다 이러면 우리 얘기하죠 그러면 그거는 소승이다 대승은 함께 아프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이 맛이구나 하는 거죠 참나만 알면 뭐해요 현상계도 알아야지 참나와 함께 현상계를 살아가는 게 대승이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대표님 큰 공부하려면 사냥꾼이나 도축업 같은 일을 업으로 삼는 걸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팔자면 하세요 아니 이게 일반 피할 수 있으시면 피하세요 내 마음에 걸린다 또 내 팔자인 것 같으면 하세요 육바람일에 맞게 하세요 저는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도축업 했다고 보살 못 되고 도축업 안 했다고 보살 되고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육바람일 잘하는 사람이 보살 되는 거지 아시겠죠 도축업자도 얼마나 이 땅에 중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누가 고기 잡으라고요 스님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스님들 계세요 부처님 때는 탁발락하는데 고기를 주니까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 드시면서 그래도 이제 양심상 진짜 눈 마주치고 막 나 때문에 죽고 이런 고기 먹으면 너무 양심이 찔린다 카르마 더 생긴다 그런 덜 먹자 자 이건 출가자 입장이에요 출가자 입장에서 나 때문에 죽인 고기는 먹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남이 주는 고기는 먹자 이거는 철저히 출가자 입장에서 그냥 카르마 좀 덜 짓자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대승에서도 그딴 소리 하고 계시면요 답 안 나와요 대승에 들어오면 대승은요 사바세계에서 육바람일을 구현하겠다면서 고기를 지금도 대승불교가 저기 봉쇄수도원 같은 데서나 할 얘기라고요 방금 그 뭐 세 가지 청정한 고기는 먹자 청정한 고기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양심에 덜 찔리고 더 찔리고 덜 찔리고지 대승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소리다 안 먹을 거 확실히 먹지 말고 먹을 거 미안한 줄 알고 먹고 도축업자한테 감사하면서 먹고 내가 짐승 살생하고 싫어서 도축업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것도 좋습니다 누군가 잡아야 되니 내가 하겠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이게 대승이에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보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삼정육만 먹고 이런 고기 안 먹고 하니까 뭐 좋던데요 좋은 게 있을 거예요 뭐든지 뭘 하면 더 나은 게 있어요 좋아지는 것도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는 것도 있어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저는 뭐 하니까 좋던데요 좋아요 채식하니까 좋던데요 좋은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고루 봐주면요 고루 보고 나면 그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바람일에 있어서 내가 육바람일 내 마음 안에서 육바람일의 답을 찾아내가지고 육바람일을 현상계에서 구현하는 그 기능 보유자가 되는 게 내가 보살되는 길이고 내가 내 우주 바꾸는 길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다른 거에서 아무리 좋은 것들을 모아도 결국은 이거 돼야 보살되지 이거 안 되면 보살 못 된다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질에 무엇이 중한 뒤 있죠 무엇이 중한 뒤 중하지 않은 것에서 아니 이런 거예요 어디 가서 어디 가서 10원 벌었어 어디 가서 10원 벌었어 너무 좋아요 10원 벌 희열 이 맛에 내가 산다 근데 저는 10원 10원 아니라 그냥 한 10만 원씩 땡기는 길이 있는데 이쪽을 좀 가셨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실제로 10원이 벌렸다니까 그 복 지어서 그 공덕 받았다니까 예 좋은데 그거 모아가지고 언제 보살 되시려고요 하는 거예요 언제 보살 되시려고요 채식 육식 논쟁하자는 거 아닙니다 각각의 다 장점들 있다는 거예요 단점도 있고 그러니까 고르게 보자 하나만 치우치게 보지 말자 그리고 그게 지금 보살 되는데 풀 먹어서 보살 되고 고기 먹어서 보살 못 되고 이런 것도 없다 실제로는 없어요 그런 게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 주장이 맞다면 풀 먹은 사람 중에서만 보살이 나와야 돼요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폐삼사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좋은 거 있죠 나쁜 게 꼭 있어요 안 보는 거죠 이 부분을 안 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좋으니까 또 나빠지면 나쁜데만 봐요 좋은 걸 안 봐요 기분 나쁘면 좋은 걸 안 봐요 자기가 막 복받고 있는 걸 안 봐요 나쁜 것만 보지 또 벌 받고 있다고 느낄 때는 복받고 있는 걸 안 봐요 나 지금 벌 받는 중이니까 꺼지라고 그래요 됐다고 예수님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먹는 걸로 보살 안 된다 입에 들어가는 게 널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이 드시는 게 여러분은 영성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영성을 깎아 먹지 입으로 악업 지으면 구업 지으면 그게 여러분 영성을 깎아 먹죠 하다 보니 다 예수님이랑 예수님이 다 하신 얘기죠 예수님이 디승보사리라는 거 아시겠어요 위대한 디승보사리시라는 거 우리가 검증해 보니까 맞잖아요 예수님 말이 양의들 손집단에 통큰 후원 감사합니다 늘 깨어 있읍시다 더 자명해지기 위해서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 더 자명해지는 거예요 자명해지기 위해서 우리 더 깨어 있읍시다 시야가 넓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분적 자명에 빠지지 말자죠 영양껏 하시라 영양껏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일요예배 시간에 결론이 고기 먹어라 이렇게 났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양껏이란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크게 말하면 영양껏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상황껏 여러분 처한 상황들은 여러분만이 알 겁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게 카르마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카르마의 결과물로 어떤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또 카르마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역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역량이다 영성에서의 역량을 말합니다 일단은 일단 여러분의 영성의 역량이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역량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일방적으로 양심의 신호를 때릴까요 제가 왜 예전에 이런 모든 데이터에 기반한 우주적 데이터에 기반한 우주적 양심 신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더 잘하기를 더 막 예수님 부처님처럼 하라고 양심 신호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안에서 양심 신호는 그러니까 제한적 데이터로 분석할 때는 내가 부처님처럼 못한 거를 찜찜해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역량과 자기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까 그런데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잘 알아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한다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한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이해 되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가 처한 상황의 한계와 내 역량의 한계를 나보다 더 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양심 신호를 하나님의 신호는 무조건 양심 신호입니다 탁 옵니다 양심에 기반한 신호죠 당연히 탁 와요 이렇게 해야 자명하다 이렇게 해야 자명하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확대해석해요 예수님처럼 하라는구나 부처님처럼 하라는구나 아버지 제 역량이 안 돼서 못합니다 애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애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고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역량에서 자 이런 거예요 역량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너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라는 걸 제시한단 말이에요 하늘은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제시합니다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러니까 오판하고 내가 오판해서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못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까지 내가 또 오판해가지고 오바해가지고요 나도 부처님처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못하겠구나 하고 자기가 확대해석해도 안 되고 하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해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겠다고 덤벼도 결과물이 확 좋지는 않겠죠 그래도 양심적으로 접근하시면 그래도 또 나은 결과물이 나오지만 딱 아버지 원하는 결과물은 안 나와요 진짜 올바른 수행이 뭔지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역량껏 상황껏 하라는 게요 여러분의 한계에 안주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성에서 그래서 하늘이 양심 신호를 우리 안에서 보내줍니다 그때 이 신호를 잘 읽고 따르는 법은 항상 기본에 충실하시니 기본에 기본에 욕심부리지 마시고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완수해내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내면 죽이겠죠 그럼 내 역량도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역량은 강화돼요 역량 강화하는 법은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역량 안에서 최선을 계속 다해가는 거지 역량은 넉넉한데 놀고 있으면 역량 강화가 안 되겠죠 역량 안에서 할 수 있는데 내가 겁냈던 일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 역량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기에 추가해서 이 얘기만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얘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기본기에 날마다 충실하셔야 하늘이 지금 나한테 원하는 것 너무 자명하게 원하는 것부터 충실하게 이행하시라 그러다 보면 그 이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신호가 들린다 그럼 충실해야 할 것 참나 각성 지금 깨어 계세요? 그걸 왜 깨어나야 되죠? 어떤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우주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고레벨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에 성인이 되라는 게 아니고 고레벨이 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이 처한 상황에서 역량껏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을 구현하라 이해되십니까? 마음 편해지지 않으세요? 한편으로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하늘이 하라는 것부터 하고 살자고요 참나 각성하고 계세요? 정신 차리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접속은 하고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접속하고 계시나요? 이게 내가 갑자기 고레벨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접속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오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안 하면 찜찜하고 해야 마음이 편하니까 하세요 단전호흡은 왜 하는지 아세요? 호흡을 바르게 쉬어야 하늘이 좋아해요 호흡을 고르게 쉬어야 그리고 나중에 기운이 올바르게 돌고 있어야 좋아요 이 기운이 돈다는 것도 에너지체 배양에서 신선되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안 해요 네가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무튼 그쪽 분야의 고레비라면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결국 가보면 뭘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부득이 보세요 우주가 그냥 돌잖아요 그냥 도는 거예요 우주는 별들이 돌아요 도는 게 도는 게 자기 임무예요 자 여러분 기운을 돌려요 기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그 별의 운행과 똑같습니다 그냥 돌아야 되니까 돌리는 거예요 호흡은 올바르게 들어오고 나가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정신은 깨어 있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육바람일은 우리 본성이라 탐진치가 본성이라 늘 구현하고 살듯이 육바람일도 본성이라 늘 탐진치하는 만큼 이상은 해주고 살아야 돼요 어떠세요 그러면 그날 하루 하루 오늘 하루는 특별한 하루고 오늘 하루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아버지 뜻을 다 구현했으면 오늘 최고 효자로 산 거예요 아버지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고 그걸 효자라고 하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고래비 놀고 있으면 효자입니까 자기 레벨에 맞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효자입니다 자꾸 결과에 몰입하면 안 돼요 과정에 몰입하세요 그 과정이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너 왜 태어났느냐 먼 훗날 고랩 되려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아버지 뜻을 내 역량껏 상황에 맞게 구현하려고요 이 목표를 잊어버리시니까 계속 먼 미래에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지금 현실을 억압하면서 기죽이면서 닥달하는 거예요 지금 내 역량에서 최선을 다해놓고도 그런 뭐예요 부처님도 아닌데 그런 뭐예요 칠지도 아닌데 그런 뭐예요 퇴식도 못했는데 이렇게 사시면 영원히 우울합니다 퇴식 모데도 지금 이 순간 내가 올바른 숨을 쉬었고 단전까지 기운 한번 보내줬고 정신 한번 차렸고 내 역량에서 할 수 있는 양심 구현 해봤고 오늘 하루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최고 자녀로 사신 거예요 뭘 더 바라세요 아버지도 알아요 아버지 제가 오늘 견성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여러분한테 과한 기대를 안 합니다 여러분 역량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걸음마를 떼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못 뛰었어요 아니 걸음마라도 해보자고 죄송해요 다음엔 더 잘 뛸게요 그러지 말고 걷자고 이 자식아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아버지랑 대화가 다른 거 세우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는 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최고의 보살일 겁니다 이미 최고의 보살이 되는 길에 들어서신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한 얘기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지금 오늘 자 하나 더 할게요 그 양심 생활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홍범 14조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 보고 갖고 하세요 오늘 하루 홍익보살 실천지침 뭐래요 제가 실천지침 14조를 내 역량과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최고 아름다운 효자의 삶, 보살의 삶, 사도의 삶, 성도의 삶이 되셨을 거예요 이건 제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역량 것이란 말의 실체입니다 이 얘기 모르고 역량 안에 안 좋아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바 또 역량을 빨리 뛰어넘겠다고 오바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역량 것 최선을 다할 뿐이면서 매일매일 진보하는 삶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완성의 삶이 될 거예요 매일매일 완성하며 진보하는 이런 삶을 사셔야지 이 이치를 모르고 살면요 백날 첫날 첫날 수행해도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수행해서 답 나올 것 같죠 절대 안 나와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듣고 하나님과 함께 수작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보살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다 보면 아버지가 계속해서 자명한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럼 이런 기본적 토대 위에서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아버지 뜻을 최선을 다해 구현할 뿐인 거예요 내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이해 되십니까?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오늘 이료애배 마지막 성령 부응은 이걸로 제가 해드렸어요 역량껏 살면 역량이 늘어나게 돼 있는데 역량껏 안 살아요 우리가 자기 역량을 모른다고요 사실은 하늘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역경을 주셔서 최선을 다하게 만듭니다 그게 자기 역량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역량을 몰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못한다고 생각하다니까요 저는 못해요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 생기면 또 해요 할 수 있었네 할 수 있었네 하늘은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했지 주변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못하는 줄 알았죠 양심을 구현하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역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제가 만들어드렸나요 여러분들 한계는 내가 지은 것 나이키 광고 같네요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은 없다도 안 돼요 불가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계를 짓고 있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딱 저 이런 거예요 뭐 여러분이 만약에 헬스 트레이너를 만난다면 그분한테 바라는 게 있겠죠 전적으로 맡기겠죠 그 부분에서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보살되기를 원하신다면 보살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지구상에서 현재 보살도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제가 뭐 과문한 탓도 있겠죠 아무튼 저도 뭐 아주 잘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살도가 뭔지는 알아요 저 기능 보유자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시면 보살도를 원하시면 제가 보살도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제 말대로 하세요 거기 드세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든지 말든지요 제가 하라는 거 좀 하세요 제발 참나박성 하세요 양심 실천지침 14조 하세요 들이시고 내쉬고 좀 올바르게 하세요 들순낫으면 길이 맞춰가지고 고르게 들이시고 내쉬어서 음향 조화 좀 맞춰주세요 그냥 이건 기본이라서 하는 거예요 기본이라서 여러분 역량껏 상황껏 기본에 충실하세요 나머지 문제도 하늘이 도와서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방송국 시너d 음악 노래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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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